드디어 요나설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주제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아주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학문 중에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있지요 영어로는 렐로릭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주제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힘에 관한 학문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급변하면서 이제 신종 학문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좀 다소 밀린 감이 있지만 세상이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던 고대나 중세만 해도 이 수사학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런 철학자들은 당연히 이 항목은 아주 관통을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도 이 수사학 공부를 하러 이제 아프리카를 떠나 이탈리아 밀라노까지 유학을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학문의 핵심은 설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설득의 3요소를 기가 막히게 잘 정리를 해놓았는데 한 번 보실까요? 누군가를 내 속에 있는 그 생각대로 따라오게 만들려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로고스 저것은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납득을 해야 이제 나한테 설득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포함한 논리가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파토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감성을 지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감정을 잘 터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소위 애들 말로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아이들 잘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다 맞는 얘기고 옳은 얘기인데 애들이 들을 때는 다 옳은 얘기인데 기분 나쁘게 한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로고스는 있는데 파토스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괴로워하고 듣기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에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사람의 그 성품 혹은 진실성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상대를 신뢰해야만 설득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진정성 아무리 말을 잘하고 사람의 감성을 터치해도 저 사람 말은 어딘가 모르게 좀 이렇게 신뢰가 안 가 그냥 너무 기계처럼 녹음기처럼 저렇게 말을 술술술 잘하는데 뭔가 2%가 빠진 것 같아 그러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 설득의 기술 이거는 24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다른 사람이 감히 첨가하거나 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뛰어넘는 놀라운 설득의 대각 설득의 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연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연화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자, 닌우에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래서 내리고자 하셨던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잖아요 상황이 그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아, 그렇게 됐구나 하고 연화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닌우에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닌우에의 성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동편 산중턱에 초막을 지었다 그랬어요 거기 앉아서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미 뜻을 돌이키셨지만 요나의 마음 속에는 그것은 연기된 거지 철회된 것은 아니다 워낙 쟤네들이 사는 게 악하고 독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돌이키셨으면 그 다음에 또 돌이키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쟤네들은 어쨌든 망해야 싸다 그걸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뭐 며칠이 됐든 몇 달이 됐든 그저 자기 속에서 기대하는 바를 좀 보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라도 다시 설득을 시켜서 닌우에를 결국은 멸망시키도록 할 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요나와 그런 요나를 설득하시려는 하나님 이 팽팽한 긴장이 이 4장에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바쁘시고 참 일이 많으신 분이 이 요나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시네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지금까지 요나에게 쏟은 하나님의 시간과 기다림과 정성으로 That's good enough! 너 그래도 내 말귀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다야 그러고 그냥 거기서 그치실 텐데 하나님은 시청각 교보제를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서까지 요나에 대한 설득을 계속 시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박농쿨입니다 보시다시피 저 박농쿨은요 그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이파리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식물 중에서도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속성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넓은 이파리로 그 내리쬐는 햇볕을 막아주시는 그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 그늘 보이시죠? 저 안으로만 들어가면 좀 시원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어?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잘해 주실까?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내 사정을 이제서야 잘 이해해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나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보다 마음의 빚을 좀 갖고 계시는가 보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뜻을 다시 돌이키셔서 결국에는 니누에를 향하여 쏟고자 하신 그 심판을 이제 곧 쏟으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제가 단언할 수는 없고 요나의 신발을 잠깐 신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가능하게 했더라고요 잘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것이 착각이었고 오산이었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준비물을 보면서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십니다 다음날 새벽에 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저 박농쿨을 씹어먹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늘이 없어지니까 요나 속에 있었던 기쁨이 함께 없어졌습니다 박농쿨은 결국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세 번째 준비물을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동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동풍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동 지역의 근로자로 다녀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의 형님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몇 년 큰 그룹의 직원으로 가서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도 돕고 동생들 교육도 시키고 참 그때들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서 좀 살아보신 분들은 이 동풍을 아셔요 이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부는 바람인데 이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보면 그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런 나라들이 다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는 바람은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열풍입니다 얼마나 볕이 뜨겁고 그리고 바람까지 무더운지 우리 형님이 가끔 보내주시는 그 사진에 보면 사막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 거기다 계란, 날계란을 하나 번니세다가 터뜨리니까 즉석 프라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쇠가 뜨거운지 그리고 무심코 차로 들어가려고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앗 뜨거워! 손에 화상을 입을 정도예요 그 정도 뜨거운 날씨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거는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모래가 섞인 그런 바람이에요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 한 번 불고 지나가면 그 자리에는 모든 있었던 식물들이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늘은 없어져서 직사광선으로 요나의 머리에 태양빛이 내리지죠 그 다음에 옆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 닥치죠 요나는 불쾌의 지수가 최고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나의 입에서 이제 드디어 무슨 말이 나오는데 고운 말이 나올 수 없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하여튼 요나는 입만 열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벌써 이거 몇 번째인지 몰라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가 됐잖아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차분하게 설득을 시도하십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아주 하나님은 굉장히 캄다운 하시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씩씩거리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다가 죽는 일이 있어도 합당합니다 내가 성내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있어도 그거는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 나오면 하나님도 이렇게 좀 나오실 법도 한데 우리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전히 대화를 시도하시고 또 설득을 계속 하십니다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결론 부분인데 그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이에요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노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너는 내 손으로 네가 심지도 않고 내가 가꾸지도 않은 그 박농쿨 하나를 내가 그렇게 아끼지 않니? 그런데 저 니노의 성에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 이건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 정도가 되고 어른들까지 다 합치면 그 당시 그 성에는 60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다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닮은 그런 인생들인데 비록 그동안의 죄가 많기로 서니 그러나 저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니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게 네가 박농쿨 하나 아끼는 거는 괜찮고 내가 저 많은 생명을 아끼는 것은 그거는 괜찮지 않냐? 그거는 나쁜 거냐? 그거는 틀린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시문이라고 생각하고 요나와 하나님과 지금 법정에서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여러분의 판단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축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지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저 자라난 그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으시고 가꾸시고 자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생명들이 애들만 12만 명이고 전체가 60만 명이고 거기다가 가축과 육축들도 가득한 그리고 최근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합당하지 않습니까? 배시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떨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는 이제 요나가 말할 차례 서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요나가 대답할 차례가 되었는데 이쯤 돼서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2절에 요나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시작 이걸 가르쳐서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유구무원입니다 아니 그동안에 뭐 하나님 말씀만 끝나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니누에를 멸망시키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던 요나가 드디어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나가 늦게라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We don't know 하나님이 세 가지 시청각 교보직까지 동원하시면서 박농쿨과 벌레와 동풍까지 동원하시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때에 요나가 진정으로 설득되었는지 안 했는지 We still don't know 그의 마음이 결국 좀 부드러워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화나고 고작 강팍한 채로 계속 남아있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We don't know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요나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이 요나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딱 끝나는 데서 멈추시고 우리가 대답할 차례에서 그거를 빈칸으로 이렇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이제 마치면서 특별히 이 4장을 공부하면서 코로나 시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아끼고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던 것을 때로는 주셨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에 가져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실 때는 기쁘기 한이 없고 마치 요나가 그 박농쿨로 인해서 그 그늘로 인해서 아주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다음날 가져가실 때에는 그 기쁨의 크기만큼 실망과 그리고 낙심과 그리고 원망이 또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실은 요나에게 필요한 더 중요한 교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깊은 그러한 은혜를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10대의 뉴스 지나가는 장면 속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금년에 이렇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영상과 함께 보셨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미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는 식품 그리고 금년에는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미 하나님의 성에 산하에 있는 재난지역마다 가서 전세계 어디든지 가서 또 주의 이름으로 물품을 나누는 칸보이 오브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재난지원 단체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교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또 뉴욕이 금년에 한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어서 정말 세계의 수도인 뉴욕이 정말 아주 참담한 그러한 시간이 있었음을 그분들이 기억하고 차제에 우리 뉴욕을 좀 도와주자 또 거기에 프라미스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를 허브로 해서 지역을 좀 도와주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잘 의견이 맞아가지고 그분들은 보통 오면 컨테이너 단위로 와요 그래서 아주 풍성한 물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4개월 동안 우리 지역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으로는 퀸즈는 물론 심지어 저 롱아일랜드 지역 그리고 이제 뉴저지 지역까지 섬길 수 있었고 뭐 개인 또 가정 단체 심지어 이웃에 있는 크고 작은 교회들 성도들까지 소식을 듣고 오셨습니다 파워하우스에 우리 멘도사 목사님과 또 거기 발론티어들이 참 앞장서서 이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해 주셨는데 또 우리 장로님과 또 나눔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조인해서 정말 매 주말마다 수고를 해 주셨는데 그 통계 내용을 보니까 4개월 동안 연인원 14,291명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어떤 분은 한 박스 어떤 분은 두 박스 또 가족이 많은 분들은 뭐 서너 박스 얼마든지 그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져가서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먹으니까 한 가족을 4명이 아니고 3명으로만 계산했을 때 연인원 약 4만 5천 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금년에 하려고 했던 것도 못하고 또 많은 것을 잃었고 빼앗겼다고만 생각했는데 더 사실은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축구 선교 또 뮤지컬 선교의 문은 금년에 굳게 닫혔지만 그 대신 우리의 가까운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또 섬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항공모함 타고 5대양 6대주로 나갈 때는 워낙 그냥 거기 급한 마음으로 그저 맹렬하게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우리가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성도들끼리는 지금 교재도 막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사실 서로 좀 대화도 좀 나누고 그냥 가까이서 좀 허그도 하고 특별히 오늘 성년주일인데 그러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대신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사랑의 교제의 문을 하나님이 이번 4개월 동안에 이 지역사회 섬김의 기회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사실 이런 일을 금년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대문이 닫힐 때는 창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닫힌 문이 저 언제 열리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신 창문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닫혔을 때는 이쪽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것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저것도 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서 가장 큰 소득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더라고요 가뜩이나 힘든데 그 위에 팬데믹까지 얹히다 보니까 얼마나 정말 고단한 한 해를 우리는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지금까지 뚫고 왔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는 요나서 공부를 마칩니다 금년에는 두 권을 공부했습니다 연초에는 신약의 사도행전으로 시작을 했고 연말에는 구약의 요나서로 오늘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두 권의 책에 공통점이 있다면 끝이 끝이 이렇게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물론 끝나지만 29장이 우리 몫으로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나서도 역시 하나님의 설득이 끝나고 사람이 대답할 차례 바로 거기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도 요나서도 이제는 우리가 완성해야 할 분량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하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까지로 요나서는 끝납니다 그러나 사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실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2절이 지금 여러분 앞에 빈 칸으로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요나서를 그런 특이한 모습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매아리가 지금도 우리의 귓가에 계속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해야 할 차례가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소위 탕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이 요나서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구원은 오직 택한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다 쟤네들은 한례도 받지 않고 쟤네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아예 속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편협한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향해서 뭐 한마디 그냥 야단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냥 끝내시고 다른 사람 사용하셔도 될 텐데 더 많은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인생, 한 일꾼에게 집중하시는 저는요 중학생 때 깎아머리 시절에 동해안에 수학여행 갔을 때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출 구경하는 거 졸린 눈을 비비면서 갔는데 아직 태양이 떠오르기 전이라 바다가 시커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붉은 주황색 빛이 바다 끝 수평선에서 살짝 비치더니 서서히 이 태양이 마치 물 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오는데요 그것도 신기했지만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붉은 태양이 그 바다 수면을 타고 붉은 빛이 착 오는데 나한테만 오더라고요 다른 애들한테는 안 가 내 발 앞에만 딱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오른쪽으로 한 다섯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봤더니 여전히 그 태양빛이 나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나만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야야 너무 이상하다 야 신기하다 야 저 태양빛이 나만 쫓아온다 그랬더니 어디어디 자기도 태양을 보더니 아니야 나만 보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해변가에 서 있었던 우리 친구들 50명 100명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50명에게 이렇게 분산돼서 가는 게 아니고 나만 향해서 오로지 아하 저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로구나 태양은 하나이지만 그리고 온 우리를 비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을 도매꿈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저렇게 마치 어거스텐의 고백을 빌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가시면 아멘하십시다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생 하나하나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설득하시면서 그 한 사람 제대로 된 일꾼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재활공장 공장장의 마음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만이 아니라 아직 구원의 커트라인 바깥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오늘도 문을 열어놓으시고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시는 그래서 정말 아낌없이 당신 속에 있는 것을 둘째 아들에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와 같이 또 따박따박 따져가면서 대드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또 다른 탕자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 덕분에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성년주일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백프로 설득 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구약의 요나처럼 자기 중심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항변과 원망을 앞세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맞습니다 옳으십니다 선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결국에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경배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세상의 풍조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게 설득 당할 때가 많다는 것 뭐 누가 이렇대 그러면 거기로 그냥 솔깃하고 또 누가 저렇대 그러면 또 그런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고 마치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이 리뷰 같은 걸 우리가 보면 먼저 이 물건을 사용한 사람들이 쫙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 또 뭔가 없었던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한 번 뭐 인터넷에서 물건을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신문을 봐도 아까 봤던 물건들이 막 눈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살래야 안 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테크놀로지로 또 아주 정말 정연한 논리와 그리고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안에 그거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설득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는 결코 설득당하지 말고 오히려 보금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변치 않는 그 보금의 능력으로 급변하는 세상을 설득시켜 나가는 변화와 변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의 노래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시도 많았고 치명적인 죄악도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이렇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성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요새 마음에 깊은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고룩한 불만입니다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에 코로나 곧자만 들어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인데 겨우 10개월 10개월 이 짧은 기간에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10개월이 아니라 1년, 5년, 10년, 수십년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아직도 이 보금이 전 세계에 퍼지지 못하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코로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면을 바라볼 때 정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 건가 정말 코로나한테 이거 부끄럽지 않은가 팬데믹 온 세상을 덮었다는 얘기인데 주여 이 코로나를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나이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코로나가 뒤덮은 이 세상에서 온 열방에서 정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올려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뉴욕의 교회들을 통하여 그리고 첫 단추는 바로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프라미스 가족들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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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